이수연 씨도 오늘 첫 출연이에요. 그래서 신고식을 해야 하는데 개인기 혹시 가능한 거 있어요? 저도 개인기가 없어서 진짜 고민이 많거든요. 나도 되게 고민이 깊어. 네. 그래서 요즘 개발하고 있는 게 애기 목소리를... 잘 낼 것 같아, 애기. 엄마? 아, 귀여워.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그다음, 그다음. 엄마? 나 브루잉으로 이거 나왔어요. 이런, 이런 딸 낳고 싶다, 이런 딸 낳고 싶어. 너무 귀엽네. 자, 손수경 씨. 손수경 씨도 분명! 손수경 씨도 분명! 아기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나도의 아기다, 나도의 아기다. 대세가 분명하다. 간다, 그러면. 간다. 세상 좋게, 간다. 저는 약간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찡찡 됐으니까. 찡찡 돼, 찡찡 돼. 음, 음, 음! 엄마, 나 브루잉은 곡 나왔어! 야, 조용해! 야, 조용해! 야, 시끄러워! 이놈이 죽겨, 시끄러워! 시끄러워! 이놈이, 시끄러워! 내가 불러나 봐라. 육중화 씨도 한번 가보자. 육중화 씨도 아기였던 시절 있어. 아기였던 시절 있어. 엄마를 불러본 지가 오래됐지. 불러봐요, 불러봐요, 불러봐요.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너는 귀여워. 엄마, 나 브루잉은 곡 나왔어! 엄마! 여보, 여보! 개가 이상한 것 같은데. 개가 이상한 것 같아. KBS 개가 이상한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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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